안녕하세요. 영수국어 토요일 주말 인사드립니다. 아침 일찍 예약된 병원 진료가 있어서 일찍 나왔어요. 나와서 진료받고 검사받고 했는데 선생님이 2시간 있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병원 근처 카페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2시간 동안 빵 먹으면서 벌 쓰고 있어야 돼요. 11시 9시 11시 30분에 다시 선생님 만나고 집에 갈 거예요. 잠시 커피 마시면서 빵 하나 주문해서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하세요.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komt beauty 감사합니다.